자, 전소민의 시작 2탄입니다, 이제 오늘. 오늘은 트리플 웨이브를 할 건데요. 이게 머리가 하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새로운 웨이브의 그거를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웨이브라는 건 이런 것이다. 오늘은 컵 말고 뭐야? 오늘은 컵 말고 트리플 웨이브라고 머리를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아! 뜨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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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기술적인 말을 좀 떨어져가지고 아니 언니는 약간 엄살이 심해. 아니 진짜 뜨거웠어. 언니 머리 까맣죠? 응 까맣어. 응, 오늘은 좀 약간 응기가 너네? 아, 그때 또 끝났어요. 아, 왜 그러세요? 아니, 이제 2018년도에 유행을 시킬 머리예요. 자, 일단 한쪽은 완성이 됐고요. 자, 이제 2단계. 근데 언니가 카메라에 나오는 게 진짜 좋긴 한가 보다. 이거 하나 그래도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누나 누나 옷 그거밖에 없어요? 하하하하하하 단번에 인사해요, 언니. 하하하하 자, 이제 물결 헤어를 갈게요. 하하하하 제가 연구를 해왔어요, 언니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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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냥 매직으로 갑시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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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언니 이러고 강남 가잖아요? 하하하하 언니 진짜 연예인이야. 하하하하 아니, 그거 앞에는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하 아니, 그거 앞에는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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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3등도 잘 준 거 같은데? 하 진짜 자 오늘 머리도 여기까지고요 이대로 그냥 깨수스 진짜 앞에서 보니까 멋있는데? 귀여워 오빠 자 오늘 헤어 특강 여기서 끝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